좋은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. 다들 어디서 그렇게 만나는지 마지막 연애가 3년 정도 어떤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냐고요? 외모 중요한 것 같고 그래도 180 이상은 돼야 시골에서 축구할 것 같이 생긴 소년같이 귀여운 스타일 개형견 그런 재질에 잘생기고 애교만 있으면 돼야 남성적인 그런 섹시하고 아 뮤직비를 왜 이렇게 해요? 동정해야 될 거 아냐 제가 뭘 잘못했나 형 진짜 너무 아찔하다 진심인 것 같아요 아찔하면 웬만 아찔할까? 형은 나 어때? 이거 엠넷 박살날 수 있어 이렇게 재밌는 거 감독님들끼리만 봤어요? 나도 그러면 다음부터 론 감독하지